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곳은 광산구 월계동 부근 인도의 전동킥보드 두 대가 장시간 방치되어 있으며 그 중 한 대는 넘어진 채 버젓이 인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곳도 도로와 인도 사이에 전동킥보드 한 대가 넘어진 채 그대로 장시간 방치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도 커 보입니다. 다른 이곳은 도로 거북길이며 소방시설 주차금지구역임에도 전동킥보드 한 대가 장시간 방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시내 많은 곳에 도로와 인도에 많은 전동킥보드가 방치되어 사람들의 통행과 차량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등 도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차도에 넘어져 있는 경우 차량 운전 시 미처 발견하지 못해 충돌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해 차선을 넘나드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차량 운전 중에 도로 거북길에 넘어져 있던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아찔했던 경험도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전동킥보드로 인해 위험한 순간을 많이 느꼈다고 지적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고 있다지만 거리에 방치된 모습을 여러 곳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처럼 공유킥보드 주차 공간을 곳곳에 만들고 무엇보다 보행 및 차량 안전 운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안전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CNBC 민기자 윤문기입니다.